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보도의 핵심은 결국 그간의 여러가지 뭔가 좀 신비의 숲에 가려져 있는 듯한 아니 그래서 그렇게 주가 조작 일당이 관련이 된 그 사건에서 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5개가 동원돼서 한 2년 가까이 굴러간 건데 그래서 도대체 3년 가까이 되나요? 이익을 그래서 도대체 낸 거야? 그럼 얼마를 낸 거야? 이게 사실은 또 궁금했는데 이걸 어떻게 참 밝혀내셨어요?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방금 말씀하신 문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어설프게 추산을 하거나 어림 짐작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자료들을 모아왔죠 저희가 모은 자료 중에 어떤 자료들이 있냐면 일단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캠프에서 공개한 자료가 제일 중요하죠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신한금융투자 계좌 내역입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장 범죄 일란표 거기에도 이제 저희가 김건희 여사를 특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거래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한국 거래소에서 그 기간 동안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거래된 내역을 전부 받아냈어요 이제 김건희 여사 것인지 아닌지는 거기는 안 써있지만 저희가 김건희 여사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자료에 의거해서 그것도 이제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을 저희가 계속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을 취재했는데 거기에 나온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BS에서 대선 전에 올해죠 2022년 2월 22일에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1년치 거래 내역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사실 출처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문서는 다만 저희가 양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땐 수사기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고 있지만 출처는 알 수 없어서 그 문서를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SBS 저희가 SBS 파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SBS 파일을 저희가 저희도 따로 이제 구해서 쭉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아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매수 합계랑 매도 합계가 맞지 않았어요 그 파일 자체가 매수 합계보다 매도 합계가 많은 거예요 그 파일대로라면 그러면 사지도 않은 주식을 판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SBS 파일이 어떤 거냐면 김건희 여사가 거래한 날마다 날짜가 나와 있고 수량이 나와 있고 가격이 나와 있고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증권사에서 매수 매도를 했는지 근데 이제 가격을 저희가 쭉 봤어요 그 가격이 어쨌든 그날 도이치모터스의 가장 낮은 가격과 가장 높은 가격 사이에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SBS 파일에 2010년 5월에 5월 며칠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3,500원에 팔았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날 저희가 시장 가격을 보면 볼 때 최저가가 3,500원보다 아래여야 되고 최고가가 3,500원보다 위워야지 이 파일의 신뢰성이 있는 거잖아요 장중에 그 가격으로 거래가 돼야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걸 쭉 검증을 해봤는데 두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최저가보다 낮은 거예요 SBS 파일에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이건 왜 사실 다른 부분은 다 맞는데 이건 왜 이럴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렇죠 일반적인 주식 거래 상식으로는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근데 저희가 법정에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매수 매도 합의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검사가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를 샀던 계좌 신한 계좌에서 동부진권 계좌로 69만 주가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1월 달 계좌 내역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57만 몇 천 주밖에 안 샀거든요 그러면 57만 주밖에 안 샀는데 69만 주가 넘어갔다? 69만 주가 넘어간 건 움직일 수 없는 팩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게 김건희 여사가 1월 달에 이거 사기 전에 갖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럴 법한 게 김건희 여사가 그 전에 2009년에 이미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을 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왕창 샀거든요 그때 산 거를 일부 팔고 일부 남아있는 걸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법정에서 검사의 진술 뿐만 아니고 저희가 따로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역시 그때 신한에서 동부로 69만 주가 넘어갔다는 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김건희 여사가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이 있구나 해서 매수 매도 합이 안 맞는다는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가격이 그날의 최저 최고가 사이에 안 들어와 있다는 문제는 법정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블럭딜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2011년 1월 10일하고 12일인데 이때 가격이 안 맞았는데 법정에서 검사가 얘기하길 이때 블럭딜 하지 않았냐 너네 블럭딜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가 여기서 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왜 내 주식을 시장가보다 낮게 팔았냐고 항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블럭딜 장외 매매이기 때문에 장중에 최저가 최고가와 안 맞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 미스테리가 해결이 되고 나머지 SBS 파일의 내용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자료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 범죄 일란표나 김건희 여사의 공개된 계좌 내역이나 혹은 한국거래소 데이터랑 다 맞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저희가 이거 신뢰할 만한 자료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네, 다섯 가지 자료를 다 종합해서 저희가 김건희 여사의 일자별 거래 내역을 재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수익 계산을 한 겁니다 취재하면서 혹시 머리 안 빠지셨어요? 아니 그 복잡한 걸 어떻게 이렇게 다 깨워 맞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퍼즐 맞추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로만 들어도 아이고 저거 어떻게 다 깨워 맞추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고생하셨네요 예